쌤, 저는 그림만 보면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. 라는 학생을 위한 문제 공개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죠. 그런데 가만히 보면,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래요? 그냥 가만히 보면 아주 쉽습니다. 오래 읽은 책 Y, 작년에 읽은 책 X. 어, 근데 이게 뭘까? 궁금하죠? 그럼 여기를 읽으면 됩니다. 오, 스무 명이 있는데, 작년에 읽은 책, 오래 읽은 책, 산점도 산, 흩어져 있다. 뭐가, 점이, 도는 그림이다. 도피다. 그래서 점이 흩어져 있는 그 정도, 그걸 분산이라 하죠. 점이 흩어져 있다. 그것을 그린 그림, 도피다. 이게 산점도가 되겠습니다. 산점도 딱 보는 순간. 자,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생의 수는 A, 작년과 올해 해마다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의 수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와우, 너무 쉽겠다.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생의 수, 음, 대각선을 그어서 위쪽, 위쪽. 왜? 대충 이 느낌이잖아. 그치? 이 느낌. 이 느낌이 중요한 거야. 이런 문제는, 아, 대충 이쪽 부분이겠다. 요게 중요한 겁니다. 요거. 그러면 요거는, 아, 요 위쪽이 되겠네. 왜? 요 Y가 올해니까. 올해니까. 그래서 아, 대충 요쪽이 되겠네. 그럼 구체적으로는 Y 꼴 X라는 기울기가 1인 거, 다른 말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요 위쪽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될 거고. 와, 근데 작년과 올해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? 음, 어려울 필요 없다? 그러면 요기 요 X는 X축을 딱 본다면 요게 5 정도가 되는데 요쪽, 요쪽. 요 요쪽이 될 거고요. 요쪽. 다음에 올해도 다섯 권 이상이다? 그럼 요 위쪽, 위쪽. 교집합이니까 대략 이렇게 되겠다. 이렇게. 다시 한 번 할까요? 다시 한 번.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었다? 그럼 여러분 직접 세보면 돼요. 그런데 요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. 요 점이 의미라는 건 뭘까요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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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작년에는 두 권, 올해는 세 권. 이런 거야. 요 점의 의미. 그럼 요 점의 의미는 작년에는 세 권, 올해는 세 권. 자, 그럼 요걸 볼까요? 딱 찍어서 의미가 뭐야? 오, 작년에는 일곱 권, 올해는 아홉 권. 요것의 의미를 알면 아주 쉬운 문제. 정리하면 요 점의 의미를 안다. 그러면 풀린다. 점의 의미를 알면 풀린다. 아셨죠? 오, 그럼 요거 요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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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점. 요점 볼까? 요점. 쭉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어, 그러면 작년에 한 권, 올해는 여덟 권. 와, 이걸 알면 아주 쉽게 풀리겠죠. 그래서 Y골 X를 딱 그려. 그리고 요 위쪽, 위쪽.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 책을 더 많이 읽어내고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해마다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대충 요 정도가 되겠다. 그쵸? 그래서 요 5 이상, 5 이상을 그린 다음에 요 교집합을 여러분들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 점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직접 구해보세요. 왜? 너무 쉬우니까.